봉합사와 연결되는 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의 먼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크기, 구조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니들 끝 모양이 되겠습니다. 니들 포인트라고 하죠. 니들 포인트가 뾰족하냐 혹은 뭉특하냐에 따라서 니들 포인트를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니들의 바디를 통째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모양이 중거냐 삼각형이냐 혹은 타원형이냐 또 다른 모양으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니들 바디의 형태에 따라서 니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실과 연결되는 틀을 말하죠. 니들 스웨이지, 니들 스웨이지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 스웨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눈이 나 있는 것들은 그렇죠. 이 사이로 실을 끼워서 사용하게 되겠죠. 눈이 있다고 해서 아이드 니들. 아이드 니들. 아예 눈이 없는 것들. 실하고 니들 끝이 일자형으로 통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없는 아이드 니들. 일체형이 되겠죠. 일체형. 실과 바늘의 일체형. 아이드 니들. 이 바늘 굵기만큼 티슈를 손상을 주고 들어갔을 때 그대로 실 굵기가 손상된 조직을 메크점으로 인해서 리키지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실들, 이런 바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세 번째. 갈라졌어요. 그렇죠. 갈라진 틈 사이로 실을 밀어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렌치아이 니들. 프렌치아이 니들. 그래서 털 모양에 따라서 스웨이지에 따라서 아이드 니들, 아이레스 니들, 프렌치아이 니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직친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커버드 침을 쓰고 있죠. 서클이 있는 커버드 침을 사용하고 있는데 4분의 1. 4분의 1 서클 리들. 주로 거의 일자형에 가깝죠. 잘라놓고 보면 일자형이 가까워요. 그래서 눈 수술이나 아저 마이크로 서저리에 사용하는 서클이 되겠습니다. 8분의 3 서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클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서클이 되겠는데 주로 로아즈 앤드 슈퍼피셜 운드. 피부 같은 데가 되겠죠. 앨범 부위, 셀로웨어리의 로아즈 앤드 슈퍼피셜 운드의 8분의 3 서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프 서클이 있어요. 하프 서클. 주로 장쪽. 뱃속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둥글게 조직을 띵합할 때 사용하기 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easily to use in confined location에 사용하는 것들이 2분의 1 서클이다. 장침 위주로 되겠습니다. 장침. 복부의 장침이. 8분의 5 서클이 있습니다. 8분의 5 서클은 살짝만 이렇게 선동작을 하더라도 조직을 두 군데를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서클이 되겠습니다. 주로 뉴럴로지라든지 아주 깊은 부위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니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니들 사이즈도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게는 이렇게 17mm에서부터 73mm까지. 2호 침, 4호 침, 6호 침, 23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각 침이 되겠죠. 각 침 8분의 3 서클, 1호, 20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호칭을 붙여서 사이즈를 붙여서 부른다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좀 전에 니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테이프 포인트. 가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들. 가면서 점점 굵어지고 날 쪽으로 포인트 쪽으로 오면서 점점 가늘어지는 것들. 테이프 모양이죠. 테이프졌다고 하죠. 끝은 니들 끝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들 끝이 있고요. 바디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모양들이 테이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프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니들 끝이 포인트 자체가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것들. 뭉툭하게 생긴 것들. 볼런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디는 물론 이렇게 둥글게 되어있죠. 바디는 둥글게 되어있고요. 볼런트 포인트. 주로 간수술. 아주 부드러운 조직들을 봉합할 때 사용하는 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적인 커팅 니들. 컨벤셔널 커팅 니들. 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되어있어요. 정삼각형으로 되어있고 니들 끝은 이렇게 보인다고 보고 바디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들. 컨벤셔널 커팅이 되겠습니다. 이 니들 끝에서 다시 봤을 때 역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리버스 커팅이 되겠습니다. 역시 바디를 잘라서 봤을 때 역삼각형이 되겠죠. 날카로운 것들. 봉합 스킨. 주로 스킨. 질긴 조직들에 사용하는 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들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정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컨벤셔널 커팅. 역삼각형은 리버스 커팅. 특이하게도 이렇게 모양이 바디가 스파툴라형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원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스파툴라형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날카로운 엣지들을 곳곳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 질긴 조직들, 단단한 조직들을 사용하는 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를 잘라서 봤을 때 끝은 컨벤셔널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바디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역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들. 이것도 역시 스파툴라형이 변형된 프리미엄 스파툴라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스파툴라형. 테이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테이프 포인트.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지만 끝에 니들 끝이 이렇게 있는 것이 되겠죠. 니들 끝이 있는 거예요. 블런트 포인트도 더 블런트한 모양의 니들 끝이 있는 것들이죠. 블런트 포인트. 니들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이 끝에 부분만 끝에 부분만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 커팅 끝부분만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것들 테이프 커팅이 되겠습니다. 니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셔널한 커팅 니들은 몸체가 정삼각형으로 되어있으며 피부 등과 같이 질긴 조직을 쉽게 뚫고 들어가는 니들 이 되겠습니다. 스킨 니들이 되겠죠. 그 다음 리버스 커팅 니들 몸체가 역삼각형으로 되어있으면서 질긴 조직을 역시 쉽게 뚫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테이프 커팅은 바디 자체는 원형이에요. 바디 자체는 원형이지만 이렇게 끝부분만 잘라서 보면 삼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되어있죠. 그런 내면으로 잘라놓은 거에요. 내면으로 날카롭게 만들어 놓은 것들 테이프 커팅 니들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동합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원형이나 니들의 끝은 각을 주어 날카롭게 되어있어서 단단한 조직, 칼시피케이션된 단단한 조직을 통과하기 쉽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바늘의 굵기와 실의 굵기가 동일하여 리크가 최소화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인공 심장 판막, 벨버 수술 뽕 없이 많이 사용하죠. 또 하나 테이프 포인트 니들이 되겠는데 몸체는 원형이나 니들의 끝은 테이프 커팅이 아니고 그냥 뾰족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이렇게 뾰족한 낚시바늘처럼 되어있어서 부드러운 조직을 관통하기 좋고 복부 내장이나 심근, 근막, 피하 등에 널리 사용한다. 테이프 포인트 니들이 되겠습니다. 블런트 포인트 니들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몸체가 원형이며 니들 것도 부드럽게 되어있어요. 부드럽게 되어있어서 아주 약한 조직을 봉합할 때 사용한다. 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스파툴라형, 스파툴라형은 이렇게 생긴 스파툴라도 있고 이건 프리미엄 스파툴라라고 했죠. 니들이 아주 단단하게 생겼죠. 생긴 모양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고 안과 및 성령 소설에 주로 사용을 한다. 통상적으로는 바늘이 힐에 하나만 달려있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니들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블암 니들이 되겠습니다. 봉합사 양쪽 끝에 바늘이 달려있어 퉁근 조직의 중앙에서부터 양쪽으로 서로 봉합해 나갈 수 있는 주로 혈관 수술이나 심장 수술 시 사용하는 게 더블암 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암 니들. 그 다음 디테칭 니들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이렇게 니들이 힘을 주었을 때 끊어지는 니들과 실이 분리되는 디테칭 니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핸드 타일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디테치 한 다음에. 니들 홀더에 니들을 물릴 때는 니들은 3분의 1 되는 지점에 니들의 뒤쪽 3분의 1 되는 지점을 물려야 됩니다. 3정분 했을 때 3분의 뒤쪽에서부터 3분의 1 지점에 니들을 물리는 거죠. 끝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늘을 조직을 슈트할 때 니들이 쉽게 휘게 됩니다.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3분의 1 지점을 무르라. 3분의 1 지점을 무르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니들 끝이 이 니들 끝이 니들 끝이 니들 홀더 끝보다도 아래 내려가 있으면 잘못 물리는 거예요. 이 니들 홀더 끝이 조직에 부딪히기 때문에 봉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니들 홀더 끝에 이렇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니들 홀더 끝에 니들을 무리도록 한다. 바늘 끝이 수평보다 5도 정도 상방향이 되도록 한다. 니들 끝이 바늘 끝이 상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들 홀더에 봉합살을 물릴 때 물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이트 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스킨 클로즈 시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니들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죠. 그래서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로 인테스티널 프로시조 할 때 펄스트링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펄스트링 용도로. 펄스트링 클램프를 이용해서 펄스트링 클램프의 구멍 사이로 직침을 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형외과에서 텐든을 봉합할 때 이 직침을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스페셜 니들로 하프 커버드 니들이 있는데 주로 라파로스코픽 프로시조에 사용하는 슈처에 사용되는 니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에 들어가서 봉합살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이 제품은 코비디언에서 나온 서지 프로2라는 제품입니다. 모노필라민트네요. 한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사이즈는 4.0. 여기 여러분들 1.5m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유럽에서 부르는 규격이에요. 유럽에서 부를 때 5.0을 1이라고 하고 언어, 굵어지는 것들을 이제 숫자를 더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서리오는, 서리젤로는 투메트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유럽피안 호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36인치 90cm죠. 칼라는 블루입니다. 블루이고요. 그 다음 유효기간은 이때까지. 바늘 크기를 볼까요. 바늘은 17mm 크기네요. 테이프컷이라고 했죠. 테이프컷. 그 다음에 1분의 1서클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박스에 36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멸균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멸균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소프실크를 볼까요. 역시 서리오, 유럽피아노론, 투메트릭, 제품명은 소프실크. 실크에 코팅한 거예요. 실크에 코팅한 블랙 실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5cm. 칼라는 블랙이고요. 이들은 22mm짜리, 역시 1분의 1서클, 테이프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 3매트릭, 길이는 45cm, 테이프컷이고요. 26mm가 되겠네요. 2분의 1서클. 제품명은 바이크릴. 그 다음, CR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컨트롤 릴리저가 되겠죠. 8개가 한 포장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분명은 폴리글락틴이라는 재질로 만들었고, 착색되지 않는 재질이고, 스페셜 오더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 의사가, 봉합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 특정 의사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그런 봉합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 원더존, 박스 안에 12개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컨트롤 릴리저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되겠고요. 이 봉합사는 역시 프로린, 아까 말씀드렸던 서지프로하고 비교되는 봉합사예요. 프로린이고, 블루 칼라의 모노필라멘트, 원더존, 스트라일 하다고 되어 있죠. 밀견되었고요. 그 다음, 니들 크기는 17mm, 1분의 1 서클, 테이프 포인트, 90cm가 되겠네요. 90cm. 이 엣치본드는 주로 심장 판막 수술할 때 쓰는 건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패키지 안에 그린 색깔과 화이트 색깔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 수술할 때 칼라별로, 그대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겠죠. 엣치본드가 되겠고요. 비흡수사가 되겠습니다. 비흡수사. 그런데, 보세요. 파이버 그린 입고 파이버 화이트 슈츠가 있는데, 니들은 수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드버람이 되겠습니다. 드버람이 되겠고요. 17mm, 1분의 1 서클, 테이프 컷, 단단한 조직, 테이프 컷, 심장 판막 수술할 때 사용하는 니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일 2호, 2호 밀귤을 했네요. 네, 지금 보시는 봉합사는, 봉합사는, 국내에서 만든 봉합사들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사에서 만든 봉합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버, 파이버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파이버가 기준이 되고, 유러피안으로 1미트릭, 세븐온은 가늘어지니까 0.5미트릭, 서리온은 굵어지니까 2미트릭,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론이 되겠고요. 난 없어버리죠. 재질은 폴리아마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리아마이드, 컷팅이 되겠죠. 8분의 3서클의 11미터짜리 니들, 리버스 컷팅 니들이 되겠네요. 멸균은 2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 블랙 실크, 블랙 실크, 퍼젤로니까 1.5미터이 되겠고, 길이는 50cm, 그 다음에 2분의 1서클의 18미리가 되겠네요.